머리가 머리가 와우 방금 누구였지? 존잘 낯익은 냄새가 난다 존잘 아이템 없어 아이템 보고싶지 않은데 조명등이 어둡다 침대 밑에 안 낚여요 아빠 망가져 잠겨있다 열쇠구멍 같은 게 있다 아이템이 수확기고 카드밖에 없나 지금? 아빠의 직장 침대 밑에 안 볼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가위 바위 보 는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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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바위가 0 보가 5 가위 2 바위가 0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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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지 잘 내셨다 가위 가위 이건가? 액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었어? 이거 아님? 아아 마슬라카 마슬라카 여기서 하면 안 되나? 비적비적 푹푹 무언가 걸렸다 거울조각 획득 아 이거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 초긴장이야 계속 계속 저장해야돼 세이브 토끼는 마주청소 공통의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할 토끼 거울조각 둥근거울 획득 어우야 복도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거구나 이 거울이 니 거울이냐 흠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하 하 하 가족사진이 기괴하게 바뀌어있다 기저이 잠겨있다 하 하 밑에 무언가 있다 스트레스룸 열쇠 획득 1, 2, 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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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월 13일 도로시가 친구에게 장미꽃을 선물 받았다며 조언했다 어제는 토끼 인형을 선물 받았는데 그 아이가 도로시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다 남자아인들이 벌집을 잘못 건드려 죽게 되었다 한겨울에 벌을 하네 뭔가 이상했다 정말 이 집에 무언가 있는 것일까 도로시가 친구에게 거울을 선물 받았다 난 도로시에게 그 친구에게도 무언가 선물을 해주라고 말했다 결국 이 집에는 우리 가족 3명밖에 남지 않았다 도로시를 위해서라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도로시 사랑스러워 연도했다 더 이상 일리가 없다 마지막 페이지에 뭔가 있다 에힛 언제나 널 지켜보고 있다라고 쓰여 있다 아뇨 어려운 책뿐이엠 펜과 차짠 와우 남의 방을 요 꼬라지로 만들어 놓고 가다니 응? 그녀가 자신의 방 부근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뭐야 거울 찾아주는 거 아니었어? 금고방 열쇠 여긴가? 늑대의 눈을 채워줘 네모카리 씨 금괴 갖고 싶다 갖고 치고 싶다 아 저것만 있으면 한평생 놀 수 있는데 이렇다니 이러고 에힛 아빠가 널 숨겨줄 거야 나카나이 아무것도 없어? 어 어디서 아 그러고 보니 자신의 방 부근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했지 그렇다면 그렇다면 다이아목걸이 아싸 내꺼 내꺼옴 내꺼야 부잣집 딸내미였구나 정말 고마워요 이건 우리 그이가 나한테 준 결혼기념 선물이었어요 보답으로 이걸 줄게요 진주 늑대 눈에 꽂아버리면 되나? 투 걸 quer 하야를 줬다니 스푼 addressing 망치손잡이를 나한테 주다니 scenarios 클erer 추락 먼저 열린 게 여기인지 어딘지 여기겠죠? 아 여기서 세이브 포인트가 있었네 클릭걸 망치 대가리 어디있냐 망치머리가 빛나고 있다 망치 액드? 와우 미안해 너의 망치를 소중히 할게 이곳에 이사온 뒤 나만의 방을 드디어 갖게 되었다 전에 이곳에 살던 아이는 누굴까? 따뜻함이 느껴진다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나만 두고 모두 죽었다 엄마도 아빠도 이렇게 된 건 다 내가 그 선물을 받아서 그런 거야 그때 선물 같은 거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떻게든 되돌릴 거야 행복했던 그때로 이게 무슨 소리지? 밑에 무언가 보인다 개까놀 찾았네? 이번엔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너는? 이번엔 내가 술래지? 계속 여기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야? 여기서 계속 숨바꼭질 하고 있었잖아 기억 안 나?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아무튼 하던 거 계속하자 이번에는 도로시가 숨어 내가 찾을게 잠깐만 열까지 살게 쉣 숨는다 어디에 숨었어? 안 알려줘 바닥에 열쇠가 떨어져 있다 5층 열쇠 획득 개이득 또 뭔가 쫓아올 것 같은데 여기서 벗어나야겠어 와우 피 봄이 오면 새싹이 자라나고 여름이면 숲이 우거진다 가을이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면 다시 잠에 빠진다 응 무언가 자고 있다 얼어붙은 씨앗 획득 와우 개깜놀 다리가 끊어져 건널 수 없다 와우 BWC 영원한 사랑? 이봐 이봐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 너냐? 에? 누구지? 시름시름 앓고 있는 열매 혹시 괜찮다면 나를 차가운 곳에 묻어줘 그래 뭐지? 묻어주고 싶은데 와우 넌 쿨이 엉겨 못 자라 뭐라고 풀이 많이 자라 있다 풀이 많이 자라 있다 금방 자랄 것 같은 애기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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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없나? 아이템 아이템 이 아이템 아닌가? 저건 가위 백득 한 바퀴 돌죠 어? 저건 가위 어? 저건 가위 백득 백득 한 바퀴 돌죠 엣 묻어주고 싶은데 잇 덩클부터 잘라야되나? 나무의 못나게 자란 부분을 잘라주었더니 나무가 미소시였다 나뭇가지 획득 나뭇가지 획득 아아 아하 원래 이 부분은 부금이 안 나오나? 윗집 애기가 피아노치나 보다 지금 가와이 하곤 탁탁탁탁탁 열매가 떨어졌다 나무 열매 획득 먹어도 되나? 아니야? 뭐지? 큰 얼음댕이 난다 거래와 여전히 건널 순 없고 이거 아니야? 뭐야 저에 어? 아 묻었어? 흠 이제 보험 여기 어딘가에다가 이거 심어야 되는데 음 오 깜짝 여기 맞아? 찰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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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컹 아청아청 다리가 연결된 것 같다 어구 뜨거울 와우 삼타스틱 음 음 흠 흠 흠 음 널 밀어버리 갔어 액 왜 안 밀어져 와장창쿵탕 얼음기둥 앞에 반지가 떨어져있다 가져봤다 반직드 튀자 먹튀먹튀먹튀먹튀먹튀먹튀 개먹튀 어디까지 쳐야되지 야 이제라 한바퀴 돌수도 있어 야 이제라 한바퀴 돌자 언제까지 쫓아올거야? 장미 너무 예쁘다 고마워 좋아해서 다행이다 넌 갖고 싶은거 없어? 지금은 이걸로 충분해 그래 그랬었지 어디선가 문 열리는 소리가 난다 에또 세이브는 틈틈이 어디가 열린거지? 길이 의외로 복잡해가지고 저긴가? 아카나이 여긴가? 여기도 아니고 이쪽 어디네 에...또 곡식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선 포대 윗부분을 칼로 살살 때도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곡식에 벌레가 끼었거나 상했을 경우에 버리게 되니 주의할 것 커트칼이 있다 뭐? 여기 해야되나? 잠깐만 좀 이쪽에서 하자 도망가기 쉽게 슥슥슥슥슥 토끼 인형 개깜 놀씨 무시 보컬 와우 나이스 샷 어디 숨었지? 어디 숨었나? 찾았다. 여기 있네. 띵동. 잘했어. 이제 찾았네. 네가 줄래. 그럼 약속대로 토끼 인형을 줄게. 나는 전생의 씨유였나? 포도 씨유. 소코 가면 씨유들이 포도 씨유를 들고 다녀. 개감놀. 다음에 저장을 하고 하자. 왜 컨트롤이 힘드냐. 띵. 여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라고. 아카나이. 그럼 저쪽이다. 잠기지 않은 서랍장. 비닐봉투. 뭔데. 컨트롤 고자다. 컨트롤 고자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여기 길을 좀 외워놨는데 생각보다 손이 안 움직였어 너무 무섭게 생긴 것 같아 이제 이쪽으로 여기 아니면 봄이니까 여기 아니니? 나이스 샷 붕붕붕붕 붕붕붕 붕 와우 굿잡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졌어 헐 쟤 목매다는 거 누구야 어딘가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마지막은 겨울로 가면 되겠네 이따가 이럴 어쩌지? 봄이라 예순이 모자라는데 흠 덩실 덩실 하얀 꽃 하얀 꽃 하얀 꽃 저기 혹시 꽃들을 대신해서 꽃가루를 옮겨주는 것을 도와주지 않을래? 고마워 살았다 그럼 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와줘 꽃가루 A 획득 우리 이를 돕겠다고? 고마워 그럼 잘 부탁해 꽃가루 고맙다 그럼 나도 부탁해볼까? 이건 내 옆에 있는 꽃에게 갖다줘 꽃가루씨 서로 다른 종류인데 이렇게 막 계속 되는 거야? 뭐? 꽃가루를 받았다고? 그래 고마워 아 이건 내 위에 있는 꽃에게 가져다줘 꽃가루 잘 받았어 고마워 정말 네가 그동안 받은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 오우 쉣 땡이 돌려 일로와 오우 쉣 기타 오우와우 나이스 샷 도로시 어디 있니? 더 이상은 안 돼 엄마 아빠 모두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와우 분수대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잠깐만 토끼 거울 뭐 받았지? 캥 토끼 거울 이거 뭐지? 아뇨 꿀통 아니야 금괴도 아니고 금괴도 아니고 뭐지 이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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